컴투마파도 인디언벌 티아라가 사는 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그녀는 시선이 향한 곳에는 웬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... 과연 남자의 운명은 이렇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. 저희 거예요 이제. 저희 맘 날아주셨어요. 경쾌한 멜로디의 신곡 야야야에 맞춰 티아라의 인디언 퍼포먼스가 시작됐는데요. 묶여있는 처지에도 사랑스러운 티아라의 모습에 마냥 웃음이 나는 남자 주인공. 그렇네요. 티아라의 장난기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됩니다. 안 풀어주고 밥 먹으러 가요. 되게 기분이 묘하고요. 이런저분 태어나서 처음이라... 모니터 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. 어떡해. 너무 웃겨.